문화예술사단법인 부산쿠무다가 폭염 속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쿠무다 이사장 주석스님은 부산 해운대 송정에 건립 중인 복합문화공간 쿠무다에서 한우곰탕 천인부대 해운대구청에 전달했습니다. 주석스님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후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홍순원 해운대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과 계속되는 폭염으로 힘들어하는 취약계층에게 곰탕을 전달해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겠다고 답했습니다.